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가슴을 위한 올바른 브라탑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브라탑은 레깅스와 함께 운동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죠 운동할 때 여성의 가슴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브라탑을 고르실 때는 어깨끈, 펍사이즈, 허리밴드, 사이즈체크를 꼭 하셔야 최상위 서포트와 운동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브라탑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쪽 브라탑 끈이에요 이 브라탑을 이렇게 당겼을 때 신축성이 다 있게 나와요 보통은 입었을 때 두 개나 세 개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조금 타이트할 정도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면 여기에 선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너무 헐렁하면 이게 수련을 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개 정도 한번 넣어보시고 조금 타이트하다 싶은 게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인데 조절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?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압박이 된다 싶으면 이 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어깨끈 자체가 끈으로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두께가 있잖아요 이러면 일단 어깨가 편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편해요 밴드로 된 제품들은 끈보다 압박되는 부위가 분산되기 때문에 끈보다 좀 루즈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밴드가 너무 편해서 최근에 밴드 브라 끈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컵 자체가 내 가슴을 둥글게 전체를 커버해 줄 수 있고 주름이 없이 내 가슴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브라탑이어야 돼요 너무 작거나 크게 되면 주름이 지게 되고 또 가슴을 전체적으로 커버해 주지 못할 수가 있겠죠? 저는 딱 이 정도로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인지액티브라는 브랜드의 트라이앵글 브라탑인데 안쪽이 좀 너무 파여서 운동할 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컵이 내 가슴을 완전히 감싸는지 너무 노출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아래 밑단에 있는 밴드를 보셔야 돼요 아래 있는 밴드가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봉제선이 조금 더 덧대어져 있거든요 여기 자체가 너무 압박이 심하게 되면은 운동하는 내내 너무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 허리밴드 안에도 한 두세 개 정도 넣었을 때 너무 불편하지 않은 정도? 조금 타이트하다 싶은 정도가 나에게 맞는 허리밴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보카도라고 하는 미국 브랜드인데 봉제선이 없는 심리스 기술로 유명해서인지 허리밴딩 쪽이 조이지 않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허리 자체가 통짜이신 분들이 이 부분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심리스 강추드립니다 세 가지 포인트에서 알아봤는데 먼저 어깨끈, 전체적인 가슴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컵 세 번째로는 아래 허리밴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밴드를 보셨을 때도 이게 너무 비뚤어져 있거나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힘들 수 있겠죠 가슴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보여드릴 텐데 디자인적인 면이에요 사이즈랑 상관있는 건 아닌데 취향 따라서 뒤쪽 디테일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Y자 모양으로 된 이 이름이 있는데 레이싱탑? 레이싱탑 디자인이고 어떤 거는 그냥 1자로 되어있는 걸 선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U자로 되어있는 걸 선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디자인적인 거고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유니크하고 편안한 거 너무 어깨끈이 타이트하다면 이게 더 위로 올라가서 엄청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입는 사람도 그렇고 앞면의 허리선과 같은 일직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이 허리밴드가 일직선에 있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? 브라탑 고를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착용해보고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물론 내 몸을 위해서 사이즈에 맞는 브라탑 고르는 법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